전국 도우사들에게 전우치를 잡게하라 망나니 전우치 쓸데없이 요괴들하고 싸움질을 하지 않나 젠폭상까지 해와 니가 전우치란 놈이냐 하찮은 제조 몇가지를 믿고 날 뛰는 니 놈이야 세상을 어지럽혀 500년은 가둬놔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언제 새벽 5시경 서울시 종로구 청내천 주변 도로에서 승용차 연락대와 화물차들 등산대가 잇따라 부딪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500년 만에 깨어나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요괴들이 나타났습니다 요괴들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저 말고 꼬있습니까 하담 선생 정우치까지 불러낸겁니까 정우치야 예했다 부정받아라 늦어부터 나도 좀 변해볼까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요? 나 좋아해요? 니 놈이 잘난 척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화담은 어떻게 되요? 정우치를 데려와라 하하하하 도령나 동룡계 너는 결코 진정한 도사가 될 수가 없다 뭐야 저 미친놈 오방중에 한봉이 있고 저 미친놈 맞지?